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3일 남겨놓은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도 강의를 합니다. 12월 22일, 23일, 24일 바로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여기가 신사역 1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신중년 아카데미 뿌리찾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습니다. 저는 신중년 아카데미 작가 탄생 1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4기입니다. 작가 탄생 4기로서 국민연금공단에 제가 신세를 지고 동문으로서 하기 때문에 참 후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한다는 게 참 떨리고 설렌다고 제가 첫 번식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22일 수요일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 강의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나가지만은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갈 것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역사를 사랑하시는 우리 정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백이성 강사가 바로 진정한 민중의 지도자 해월 최시형 19세기의 인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19세기 사람입니다. 왜? 1898년에 돌아가셨어요. 1898년에 진짜로 19세기의 제일 끝머리에 돌아가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우리 이분의 인생을 두 글자로 요약해라 그러면 딱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동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학 천주교가 서학이라고 19세기에 불렸으니까 그 서학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서에 반대되는 동자를 써서 동학이라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스턴 스터디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 아니에요. 영어로 할 때도 동학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D-O-N-G-H-A-K 이렇게 씁니다. 동학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월 최시형 해월 최시형 이 사진 유명하죠. 보신 적 있죠? 보신 적 있죠? 해월 최시형입니다. 본명 동학에 입도하기 전에 본명은 최경상입니다. 최경상 해주, 아 경주 최시가 되겠습니다. 경주 최시 알겠죠? 예. 1827년에서 1898년 연세가 72세. 아이고 오래 살았다. 여러분 옛날에 19세기 이럴 때 72세라 하면 이건 요즘으로 치면 거의 한 100세 가까이 산 거하고 똑같아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음력 6월 2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양력으로는 거의 7월 달에 아주 더울 때입니다. 이 때가. 7월 20몇일인데 여기 이 사진 사진이 딱 두 개 남아 있어요.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에요. 나머지는 이 두 사진을 클로즈업 했거나 왼쪽에서 이렇게 포토샵으로 보정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게 보세요. 이 사진은 처음에 체포됐을 때 1895년에 체포되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체포됐을 때. 소위 말하는 뭐예요? 머그샷. 그죠? 왜 죄인들이 이러고 찍는 사진이 있잖아. 거의 그 사진인데 이거는 근대적 형사법 제도니까 어떻게든 이것도 거의 증명사진처럼 찍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1898년 7월 21일 음력 6월 2일 날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교수형으로 돌아가셨죠. 이게 목매가지고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형당하기 거의 한 30분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분 전에. 그럼 이 위에 이렇게 볼까요? 이 뭘까? 동학 괴수 최시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괴수. 이름이 동학의 괴수다 이 말이에요. 동학의 괴수다. 동학의 괴수 최시형입니다. 자 보시죠. 발 보세요. 여러분. 발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발에 지금 어떻게 돼요? 뚱뚱 부어있어. 이 깡마른 늙은이가 뚱뚱 부어있어. 뚱뚱.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사진하고 이 사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눈이 더 움푹 들어갔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래 있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여러분 이덕화씨가 나왔던 사르리 무슨 해월 최시형 개벽 개벽. 그 영화가 해월 최시형의 영화거든요. 이래 보시면요. 이래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을 남기려고 이렇게 저 일본 놈들한테 돈 받은 영국 놈이 사진을 찍으려고 이래 있는데 힘이 없어갖고요. 이렇게 앉아 놓으니까 픽픽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픽픽 쓰러져. 그래서 이 뒤에 여러분 보시면 이 뒤에 뭐가 있죠? 이게 뭘까요? 그 가마니를 가지고 이렇게 왜 그 쌀 이거 떠는 거 뭐라 그러나 이거 여러분 오줌 싸면은 옛날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고 가는 거 있잖아. 그 쌀 키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걸 고정을 해갖고 찍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갖고 거의 앉을 힘도 없는 사람을 모가지를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정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대한제국 고정 조선의 마지막 왕은 아니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고정 그래 지 아들 순종이 그래 조금만 해무었다 19세기를 분연히 떨쳐 일어난 민족 종교 동학을 온갖 방법으로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고정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정에게 중요한 거는 신분제의 보장 양반 왕실 양반 그다음에 중인 평민 천민 이렇게 딱 가는 신분제를 여전히 고소했던 거야. 이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조 때부터에요. 영조 때부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조가 그 천하에 숭악한 놈이요. 영조가. 영조가 숭악한데 그거를 어떻게든 신분제를 타파해 보려고 했던 자기의 아들이자 그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미친놈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도세자 있죠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사도세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세자야말로 신분제를 타파하고 상공업 중심으로 조선사회를 돌리려고 했던 최고의 명군이었어요. 그거를 가장 머저리 같은 임금 영조하고 그 뒤를 이은 누구야? 그 뒤를 바치고 있는 노론당이 전부 다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론당으로서는 상공업 중심도 필요 없어 전부 다 뭐야? 농업 중심으로 가야 돼. 백성들이 부유할 필요가 없어 다 가난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면 우리를 엎을 혁명만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양반, 중인, 천민, 평민 이런 식으로 신분제가 딱 정해져야 된다. 불교고 서학이고 다 필요 없다. 이게 여러분 뭐야? 영조와 노론당의 모습이고 이거를 타파하려고 했던 거 뭡니까? 사도세자와 소론당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 학계가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최대의 역사 왜곡입니다. 1, 뭐야? 영조를 성군으로 가르치고 사도세자를 미친놈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미친놈이기 때문에 귀주에다 집어넣어서 죽일 정도로 개망란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이원익 정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반도 역사, 오천년 역사의 최고의 청백리였던 대동법의 주창자 우리 이원익 정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사 왜곡이 뭔가요?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세 번째 역사 왜곡 뭘까요? 여러분 목량 여운영 선생을 가르치지 않아요. 목량 여운영 선생이 뭐 1919년에 제국호텔에서 어떻게 했고 1929년에 뭐 가인 김병로하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전혀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뭐야? 남북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걸 뿌리채 막아놨어요. 그냥.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는 증오하고 뭔가 전쟁을 해야 되고 평화 위주로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분위기를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역사계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중에 여러분 그중에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최경상 최시영 선생님 이 강의를 주관하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최시영이 누군지를 모르실 정도로 이 PPT를 손봐준 우리 와이프조차 최시영이 누군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는 분들도 있겠지 아는 분들도 제가 참 애석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유튜브를 3년간 진행하다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역사에 관심이 만소하는 사람을 내가 참 싫어합니다. 왜? 이런 생각 드시죠? 전부 다 입만 열었다 하면 무슨 환웅이 어떻고 환인이 어떻고 단군이 어떻고 원래 마추픽추 저 라틴 아메리카 인카의 마추픽추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건너갔고 했다는 둥 마야도 우리 거다 무슨 인디안도 우리 거다 그랜드 케년도 우리 거다 어떤 미대 교수가 저한테 뭐라 그랬게 그랜드 케년에서 그렇게 우리 민족이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할매가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가 우째 아는데 지 그랜드 케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랜드 케년을 관광했던 가이드는 프로 가이드예요? 단체 사진 몇 장 찍고 왔겠지? 여러분 그랜드 케년이라는 데는 그렇게 편안하게 올라가서 편안하게 한 며칠 있다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라가 보시면 올라가는 데가 숨이 헉헉 차고요 그 중간에 여러분 포토젠익이 있으면 자기는 중간만큼 올라가는데 그 위에 뭐야 더 높은 뭐 그린벨트가 있는 거야 사람이 못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출입금지구역 여러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랜드 케년이라는 건 전체 3%밖에 안 돼요 사람이 못 들어가는 자연 보호구역이 94%예요 나머지 3% 그럼 3% 94% 3%는 뭔데 자연 탐사하는 학자들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가봤다고 거기를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 거기는 법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총맞아 죽어요 여러분들 오죽하면 거기 외계인 기지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계세요 하도 언급을 하니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요 거기 네바다주에 가면 51구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거기 외계인 출몰한다고 얘기하는 데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옛날에 핵실험을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음모론자들이 야 여기 외계인들이에요 이래야 하는 거야 가짢지도 않은 거야 그거 갖고 유튜브 조회수 올리고 자빠졌어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뭐 상국에 무슨 고구려 백제 신라가 무슨 원래는 중국의 황화강 유역에 있었다는 내가 여러분 양자각 유역은요 절벽에다가 그 옆으로 조금만 남은 다 늪지대여서 사람이 살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거기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게? 아이러니카라 해도 수나라 양재입니다 양재 운합하려고 아시겠어요? 거기 늪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남조하고 북조가 딴 나라로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우리나라가 그 늪지대에 가서 옛날부터 살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무슨 원숭이입니까? 늪지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 타고 살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온갖 방법으로 짓밟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짓밟힌 사람들이 문서의 어떤 실정적인 고증보다는 어떻게 돼? 짓밟힌 사람들이 자꾸 뭐야? 우리가 원래 전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민족이야 우리가 원래 뭐야 아메리카도 다 우리 거였어 우리가 청나라 이것도 다 우리 민족이야 여러분 청나라가 우리 민족인데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엄청난 고물과 폐단을 그 납폐를 요구합니까? 우리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는 민족의 자주성과 근대화 그리고 전통성까지 모든 발전 동력을 모조리 짓밟아 회생 불가능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해월 최시영의 이 비참한 사진 이것은 오로지 고종의 신분제 옹호에서 나온 비극의 표상입니다 1894년 7월달 일본의 지금 아베 신조의 외증조부가 고종의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항복하라고 했을 때 그때 죽었어야지 지가 그렇게까지 위대한 군주라면 그때 죽었어야지 모두 일본 장군이 시키는 대로 하라 했던 게 고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관파천이라는 말은 일본 애들이 도둑놈이 뭔가를 들고 튀었다라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아관 망명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고종을 편들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우당이회영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나키스트 사람 있죠? 우당이회영이 고종에게 헤이그 밀사를 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곧 이회영은 노블리스 오블리조보다는 신분제를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월 최시형의 비참한 고종의 신분제 옹호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고 민주주의 정권을 세워야지 여러분 무슨 1929년, 1932년까지 그렇게 고종이 복위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런 비참한 모습 여러분 이 두 사진밖에 없습니다 해월, 최시형, 동학의 제2대 교조 1대 교조, 수훈, 최재우 2대 교조, 해월, 최시형 3대 교조 뭐예요? 의암, 손병희 그죠? 여러분 이 3대 교조 사이에 가보 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의 주역이 누굽니까? 공초, 녹두장군 전봉준이라는 인물입니다 교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전봉준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봉준에 대해서는 오늘은 동학의 경천, 경인, 경물, 삼경사상이 되겠습니다 공경한다 이 말이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끼리 공경하고 요거를 어떠해야 돼? 모든 물건을 물건으로 보지 말고 공경한다 이 말입니다 19세기 동학이 민중을 사로잡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동학이라는 종교가 생기나자마자 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사입이라서 그렇습니까? 세상의 종말을 얘기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욕구였어요 민중들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걸 하던데요 뭐냐면 데이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데이터 있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로 어떤 유튜브 채널 어떤 네이버의 기사를 많이 보고 누구에게 문자를 많이 보내고 카톡을 어디에도 이 사람이 단톡방에 어떻게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면서 카드 결제를 어떻게 해요? 고통카드를 어떻게 찍고 카드 결제로 어느 커피숍에서 주로 커피를 어떤 거를 마시고 설탕을 어떻게 넣는지 카페 라떼를 먹는지 모카를 먹는지 무슨 아이스를 먹는지 핫을 먹는지 그래갖고 와서 주로 점심은 어디서 먹느냐 이 모든 게 개인의 데이터란 말이에요 맞죠? 본의 아니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디 길거리를 가도 어떻게 됩니까? CCTV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 번호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교통카드를 찍고 타기 때문에 그 교통카드에 주로 몇 번 버스를 언제 타더라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가령 여기 우리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일 것 같으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자기 사는 집에서 주 5일 오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토요일에도 올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면 주로 몇 번 버스를 타더라 아니다 이 사람은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타더라 지하철은 어떤 구간 왜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 구간을 바꿔 타는 미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무조건 딱 정해진 최단 구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신사역으로 올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파주에 살아도 신사역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개인의 빅데이터를 연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산법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방역이 방역 추적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동학 때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을 그렇게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거죠 19세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모든 국민을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그 정보가 아니죠 전국의 8%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국가 조선왕실이 8%를 장악하는데 5%는 양반 귀족 토지 지주계급이고 3%는 뭘까요? 동네의 내상, 개성의 송상, 평양의 유상 저쪽에 의주의 만상 그 다음에 개성의 송도상인이라든지 종로의 운종가 상인들 이런 사람들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좋은 선이 어떻게 오고 가느냐 이런 거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8%만 장악하면 그것이 다시 다단계처럼 그 다음 단계로 한 10% 그 다음 단계로 10%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나라님이라고 해서 나라의 임금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라의 임금이 나를 알기는커녕 이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로 넘어가면 이 다섯 단계쯤 가서 이제 평민이 나오게 되고 그 밑에 6단계쯤 가야 천민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평민 그 평민도 어떻게 돼? 중간 3단계인 지방 양반이 알아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네가 누구냐라는 말에 그 동학에 나섰던 평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천민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다 그래요 내가 이 고장에 팥밭대기를 부쳐먹고 산 것이 한 20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어째서 고을의 현령들이나 군수들은 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가 고을 현령과 군수에게 물어보세요 야 나는 사람이고 너는 개, 돼지고 벌레 아니야 내가 그거 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벌레 새끼가 말을 하네 따라서 어떻게 돼요? 벌레기 때문에 죽이고 탄압해도 어떻게 돼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난 차이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의 왕이 평복으로 갈아입어봐야 지가 양반복자이지 평복으로 갈아입고 민정을 두루 시찰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함경도 이런 데 가서 시찰한 줄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한양사대문 그 안에 나와서 잠깐 주막에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돼? 경호원이 30명, 40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왕인지 다 알아 지방에 간 적이 없어요 고작 간 거라고는 옛날에 어디 내려간 게 그래 유명한 거 보자 세조 임금이 오대산인가 어디 가가지고 온몸에 피부병이 너무 심해가 대상포진을 씻어냈다며 그게 선천성 당뇨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조선전기는 이성계가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전기 선조 때까지는 전부 당뇨병으로 인한 소갈, 천식, 대상포진, 비만 이런 걸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몸무게 120kg 나가서 죽었잖아요 아니겠습니까? 왜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아니겠습니까? 태종이 엄금하지 않습니까? 양령대군이 뭐 때문에 그렇게 조현병을 알았습니까? 천식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밟아주기에도 구로의 동학으로서는 18세기, 19세기가 넘어오면서 민권의식이 올라가요 민권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같이 비천한 놈이 뭘 아는갑요? 저는 그냥 개돼지고 그냥 벌레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낸데 왜 나를 저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느냐 안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미술관에 가서 이래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기 안에 보니까 화장실이 깨끗한 게 있는 거야 제 딸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죽으면 거의 바지에 쌀 것 같다는 거예요 9살짜리가 바지에 진짜 싸면 어떡해요 우리가 불편해서 어떻게 가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려있어 그래가 뛰어들어가서 빨리 화장실에 앉혀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옆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거기 직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저기 아기가 있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뭐야 방역패스 하셔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 뭐야? 너 뭔데 함부로 들어와? 빨리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신지 제가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누구신지 그러니까 아유 얘 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화장실이 여기 있어서 애가 쌀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로 안되고요 빨리 여기 찍으세요 카톡 없어요 이거 왜 QR코드 찍는 거 있죠? 여러분 문에서요 세 걸음 떨어져 있어요 화장실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자기가 나와있어야지 안 그러면 문을 잠그든가 그죠? 그 말에 그런 말이 만약 들려온다 그러면 19세기에는 너희 자식 뭐야 하고 때려도 있잖아요 그 직원이 나와갖고 때려도 어떻게 돼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그냥 그 저 개 돼지만도 못한 것이 화장실이 급해갖고 또 바지에 싸기는 싫어서 제가 들어갔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난리나겠죠? 어? 어딜 감히 자식이 있는 앞에서 아버지인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죠? 자식이 애가 무서워갖고 벌벌 떠는 거야 그 여직원 태도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야 민중의 민권의식 그때 19세기에 그 뭐야 있었던 천민들 평민들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했던 CCTV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야 저 아까 큰일 날라고 웃다 저래 신경질이고 아이고 저기 큰일 날 것 같네 이러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 그래 근대화가 덜 되니까 백성된 마음가짐이라는 거야 민권은 뭘까요? 잘했다 저런 건방지 직원 저 가시나는 혼나야 된다 어? 애한테 저런 식으로 하다니 그리고 저 뭐지 사람이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야 경인이란 말이야 사람끼리 존중해야 된단 말이야 왜? 이 세계가 천인 물이요 동등하단 말이에요 동학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먹지 마세요 왜? 당신은 한울림으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뒷간 변소죠 여러분 화장실을 침소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지으세요 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침소 가까이에 지을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뭔가에 이래서 빨리 죽더라 세균을 관찰했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항상 세수를 하시고 세수라는 게 얼굴을 씻는 걸 말합니다 온몸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거든 늘 거리를 두어서 적당하게 떨어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오 이거 지금하고 비슷한데? 자 보십시오 한 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하세요 세탁하세요 비록 부부지간 부자지간 자 부부이건 아버지와 아들이건 엄마와 아들이건 지간이라도 수저를 같이 쓰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해가지고 아버지가 겸상도 안 하고 그건 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나온거구요 나무숟가락 이런거 한 두세개 다같이 막 먹고 누가 누구건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평민들은 세상천지 만물 모두가 뭐야 한울님 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한울이라고 요즘 한글로 써서 그렇지 사실상 뭐야 한울님 이라 했다고 하늘 이 말이에요 동학의 인내천 자 보세요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요기에서 뭔가 좀 안 오십니까 여러분 조선의 19세기는 19세기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자 여러분 잉카하고 마이아문명 보실게요 외국군대 피사로하고 코르테스의 군대가 이래 오니까 선교사들이 위스키 들고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연두가 창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조선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선교사가 오면 선교사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겠지 본래의 뜻은 좋은 뜻에서 왔겠지 우리가 맨날 뭘 일을 하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 사고는 다 쳐놓고 내 본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맨날 변명하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주위에 제 주변에도 맨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면 내 본뜻은 그게 아니었다고 선교사들이 원래 온 뜻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도 아니었고 전염병을 묻어갖고 오겠다는 뜻도 아니었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왔겠지 그런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모르겠는 일이었지만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오고 가는데 그때마다 대규모 장티푸스 콜레라 홍역 볼거리 그 다음에 호혈자라고 장티푸스보다는 조금 학질에 가까운 그게 있는데 호혈자가 장티푸스다 그렇게 꼭 생각하지 마세요 콜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호혈자라는 그 다음에 또 경구용 소아마비 여러분 이 소아마비 여러분들 1955년생 하고 있잖아요 1962년생 이 두 생년을 가지신 분 중에 지금도 좀 다리가 쩔뚝쩔뚝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쪽 다리가 올바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경구용 소아마비 입니다 왜 55년생 우리 큰삼촌이 좀 그래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예 큰삼촌이 계속 좀 이랬어요 약간 다리가 이상해 큰삼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호전된 정세입니다 근데 큰삼촌 친구들하고 제가 만나게 됐는데 큰삼촌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리를 절어요 여러분 정말이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도다 보니까 어떻게 대원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쇄국정책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근원적으로 어떻게 됐을 이제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왜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원적으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를 신분제 질서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한 해는 뭐야 평민들하고 천민들은 개 돼지여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전히 못 살고 여전히 더럽게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만큼 깨끗한 여러분 동남아시아 빈부의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양극화돼도 부자들은 경호병력까지 누리고 이렇게 좋은 저택에 살고 이건 제가 태국에서 국제학교 선생을 해봐서 잘 압니다 살고 평민들은요 거지같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노숙자라서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택시기사들이고 그래요 뚝뚝이라고 있거든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렇게 이상한 삼윤차로 몰고 댕기는 거 있어 도대체 저거 언제 무너지나 싶은 거 있어요 그런 거 타는 사람들이에요 다 돈 받고 직업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신분제가 없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금도 그런다고요 전염병에 대해서 동학이 유일하게 왜 개돼지로 보이고 벌레로 취급받던 그 주자 성리학에서의 신분제 최하층에 있는 절대다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동학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명확하게 차이나 왜 여기는 병이 안 걸리고 여기는 병이 수시로 걸리거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바람 때문에 걸린다 내 조상이 잘못해서 걸린다 내가 잘못 행동해서 걸린다 내 마누라의 부정행위 때문에 걸린다 내 아들이 어디 가서 잘못해서 걸린다 라는 대도한한 가스라이팅 사상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돼 여기서 천민으로 살아 이 병에 빨리 걸려 죽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라 네가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라는 개똥같은 전생사상을 퍼뜨리는 불교같은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돼 이 동학에서 지금 현실에서 당신은 소중한 한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지침을 하면 너는 병에 안 걸리고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너도 나도 동학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 이거 여러분 국사시간에 배우십니까 안 배우시죠 이게 안 배우시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 여러분 우리의 19세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게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19세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왜곡돼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일제강점기를 이해하는 방식도 완전히 잘못돼 있겠지요 일제강점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잘못돼 있으면 남북 분단의 원인도 제대로 잡아낼 수가 없겠지요 남북 분단의 원인을 제대로 잡아낼 수 없으면 어떻게 돼 한국 현대사회에 있어서 독재자라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아 뭐 당장 내 묻고 사는 거 바쁘니까 강력한 놈이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래 4년마다 투표하고 지방선거 그런 거 난 투표도 안 해 자랑입니까 자랑입니까 그죠 동학의 인내천은 곡 인성 즉 천성의 줄임말입니다 인성이 먼저 여러분 인이 먼저 나와요 인내천 천내 인이 아니고요 인이 먼저 나오는 이거는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이 먼저 나와야지 사람이 먼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를 아무도 안 가르치되 동학을 설명하는 테레비에서 설명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돌 김용옥이니 이이와 선생이니 이런 사람들 많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뭐냐 동학을 가르치는데 인내천 이 세 글자가 얼마나 위대한 글잉을 내포하고 있는지 안 가르칩니다 천내인이라는 말과 인내천 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사람이 곧 하늘이건 하늘이 곧 사람이건 그게 그거 아니에요 논리죠 수학자들은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먼저 오잖아요 하늘보다 사람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성자는 소리성 사운드 이 말이죠 사람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약분을 약비로 설명할 때 성자 두 개를 지우니까 인내천 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한울림 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는가 옛날에 한울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를 따지고 보면 한울림 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백이성 강사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상상을 안 했나봐 그 정도까지는 뭐 한울림이 이렇게 표식을 내려주고 이런 것도 상상을 안 했나봐 뭐냐 명상과 수도를 하다보면 한울림 말씀이 들릴 거다 이렇게 생각 그 정도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울림 말씀을 들으려고 극기 수련을 하고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종교를 먼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극기 수련 이런 거 안 하겠나 못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앉아있고 불 가까이 앉아가 내가 이를 찌지볼까 생각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한번 굶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밥도 한번 굶어보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계단이 이렇게 높은 절에 이렇게 산속에 있는 절에 있으면 쪼그려 뛰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극기 수련 이라 그러죠 극기 수련 중에 내가 지금 말 안한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겨울에 여러분 얼어 있잖아 연못이 그러면 그거를 깨고 이렇게 찬물에 첨벙 뛰어드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 제가 군대를 여러분 병장 제대했기 때문에 혹한기 훈련 이라고 합니다 그걸 첨벙 뛰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거기서 병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하나 널 이러면 합니다 그게 되는 이유는 혼자서 하라고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백여명이 순식간에 뛰어들거든 그러니까 집단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양신소혜 우 한천어 지급자 이 한자를 여러분 수은과 해월의 진정한 교학 성장입니다 수은 최재우와 해월 최시형의 진정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한꺼번에 실력이 같이 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사와 학생은 함께 공부해서 함께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교학 성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겨울에 이 뜻이 뭔지 내가 말씀 한겨울에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나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청 양신소혜 우 한천어 지급자 한겨울에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나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은 최재우가 잡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수은 최재우가 잡히지 않으려고 저기 남원에 어떤 전라북도 남원 거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백산맥의 그거예요 우리 황작가 여기 소백산맥하고 태백산맥 한번 넣어주세요 예 소백산맥하고 태백산맥 소백산맥 여기 남원에 여러분 남원의 위치가 여기 소백산맥 한가운데 전라북도 남원 여러분 이몽룡하고 성춘향 간 그 남원 그 절에 저기 뭐 해월 최시영이 도망을 아 저 수은 최재우가 도망을 갔어 모가지가 안 잘릴려고 해월 최시영이 경주에 있는 경주 근처에 있는 용담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 여러분 담이 연못 아니에요 용담이 연못에 있었어요 그럼 거리가 얼마나 길어요 하나는 경상북도 하나는 전라북도잖아 가운데는 소백산맥이 깎아지는 듯이 있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그 참 도망자라고 불교의 남원의 스님들이 참 잘못 대해줬던 모양이라 소위 말하는 모양 투명인간 취급해버린 거지 왕따시켜버린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같으면 도망가 봤자 숨을 데가 없어요 왜 데이터 다 공개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생활이 드러난다고 그때는요 도망가면 찾을 길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상위 8%만 정보를 공유하고 그 밑에 다스리고 그 밑에 다스리고 하니까 여기만 뇌물을 잘 쓰면 어떻게 돼 잡힐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뭐야 자 새벽에 불교의 스님들이 이렇게 얼음을 깨고 겨울에 찬물에 뛰어들더래요 여러분 그거를 보고 수훈 최재우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해주고 이랬는데 답답하잖아 저렇게 찬물에 뛰어들면 안 되는데 내가 동학에 교조라 가니까 스님들이 전부 다 그래 뭐 니 알아서 사이비 종교 하나 만들었겠지 이랬고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양신소해 우한천어 지급좌 그래갖고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으악 하고 읽었대 한겨울에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롬다니라 이렇게 읽었대 여러분 그러고 나서 겨울에 끝나고 봄이 돼가지고 경주 용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수훈 최재우가요 유배가 조금 이렇게 아니 유배가 풀린게 아니라 경비태세가 조금 은우선해졌다고 보는거지 왜냐면 봄 되면 전부 다 농사일에 바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잡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용담으로 숨어 들어왔더니 수훈 최재우 해월 최시영이 감격에 상봉을 합니다 선생님 살아계셨군요 제가 얼마나 그래서 그래 해월아 니가 그렇게 한울림 소리의 뜻이 변하지 않았다면 한울림 말씀을 한번 들어보았더냐 수련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 한울림 말씀은 제가 못들었는데 제가 너무 경주 용담에서 이래 지난겨울에 아우 뭐 참 막 힘들고 이래가지고 하도 저 하늘님 말씀도 안 들여오고 용담에 한번 제가 뛰어들었습니다 새벽에 그때 마침 아시겠습니까 첨벙 뛰어드니까 제 내리 저 귓가에 한겨울에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나니라 하더라는 거야 여기 귀에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수훈 최재호가 그 얘기를 듣고 니 그 얘기를 언제 들었다고 몇 날 며칠 몇 시경에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되죠 자기가 말하던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느낀 거 아 사람의 소리가 곧 한울림의 소리로구나 그죠 진정한 한울림의 소리라는 것은 뭐 특별한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이 우주 만물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가르침 한겨울에 찬물에 뛰어들어가면 몸에 해로운 그래서 뭐야 위 일화는 동학이 공리 공론적 양반의 성리학이 아니고 평범한 백성들의 생활 윤리 준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설아입니다 그만큼 지금 생각해보면 에이 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민 윤리나 도덕시험 치면 공부 안 해도 다 만점 받거나 한개밖에 안 틀리듯이 그거 뭐 믿을 필요도 없는 종교 아닙니까 그만큼 19세기는 평민들의 모든 생활이 무너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 앞에 이거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지 마세요 뒷관을 침소보다 멀리 지으세요 세수를 하세요 온몸을 깨끗하게 하세요 모이거든 늘 거리를 조금씩 두어서 떨어지세요 한 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하세요 비록 부부 부자 모자지간이라도 숟가락을 같이 쓰지 마세요 세상 천지만물 모두를 하늘님으로 알고 소중히 아끼고 살아가세요 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왜 이게 뭐를 네 글자로 민주주의예요 세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인내천사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동학이 처음 시작된 거는 바로 1843년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영국 오랑캐 새끼들한테 젖더라라는 그 사건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중국이 천하의 중심인 줄 알았더니 웬 외계인 같은 새끼들이 와가지고 머리도 노랗고 피부도 하얗고 키도 대떡고 코제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 천하의 중심을 때리뿌수고 항복을 받았대잖아 맞죠 그래서 청나라가 사실상 식민지로 떨어졌대잖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41년부터 1848년에 이르는 약 7년 동안 전국적으로 머리 깎고 중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유리 걸식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의 종교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 내가 종말의 개신을 받았다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세상이 끝났다고 봤거든 여러분들이 아는 저 황해도 9월산 우리나라 두군데의 미신이 많은 데가 있어요 전통신앙이 많은 곳 1. 황해도 9월산 2. 그 다음에 전주모악산 김재평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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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거 그때의 그 민중신앙 이라는 게 다 언제 생겼게 아편전쟁 직후에 다 생긴 거야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맥으로서 그렇게 조금조그만한 게 생기면 큰 사회개혁을 바라는 애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야 수훈 최재우의 동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 서양성교사들이 반가울까요 아니면 귀신이 나타났다 라고 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지요 그리고 그 귀신이 한번 지나간 지역은 볼거리 장티푸스 콜레라 호열자 경구형 소아마비 막 다 걸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포교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고비원주 원주와 관련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비 높이 날아라 그리고 나는 듯이 높이 나는 듯이 멀리 달려라 즉 한마디로 말해서 제발 멀리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수훈 최재우 선생이 돌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왜 경주에서 딱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쳐봐야 참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뭐야 조선의 그 참수 거열 뭐 이런 형벌들 앞설 줄이 트는 거 이런 거 다 있었던 시절이잖아 그래서 역적이다 이놈이 혹세무민하고 역적이다 왜 역적이게 혹세무민하고 역적일 것 같으면 당시에 모학산 무당들 뭐 종교 구월산 무당들 전부 다 죽였어야지 왜 이 수훈 최재우를 죽였을까요 이때 뭐야 소위 개돼지 벌레만도 못한 평민 천민들에게 뭘 심어줬다 자의식을 심어줬잖아 그래서 동학이 있는 곳은 항상 뭐야 전염병이 피해가는데 그 피해가는 전염병이 여러분 양반이라고 안걸리겠습니까 그죠 고울수령이라고 안걸리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야 고울수령한테는 온다더라 고울수령들이 이거를 어떻게 당시에 양반사회에 이른바 소위 왕이 직접 관리하는 8%의 사회 노블레스 계층들이 이거를 뭐라고 알았어요 아 저 동학새끼들이 동학의 주문을 외워가지고 저 유행병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로 쏟아 부어가지고 반사회적인 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거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역적이다 왜 신분제를 타파하려고 했잖아 신분제를 타파하고 어딜 감이 개 돼지만도 모난 것들이 우리하고 동등하다고 하늘림 좋아하고 있네 그럼 우리도 하늘림이야 쟤들이 하늘림이면 쟤들은 벌리고 내가 하늘림이지 이렇게 나온거에요 이게 누가 뿌린 씨앗이라고 영조가 뿌린 씨앗이라고 여러분들 37세에서 72세까지 도망자 72세 돌아가실 때까지 37세에 수훈 최재우가 칼 들고 있죠 왼손에 칼을 들고 있네 이 사람 왼손잡이인가 봐 그죠 왼손에 칼 들고 있죠 수훈 최재우의 모가지가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또 뒤에서 뭐야 그걸 하고 있네 오른손에 칼 들고 있네 그죠 수훈 최재우 최시형 제가 우리 딸내미들한테 이 책으로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 도서관에 가면 다 있구요 저기 그거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분은 바로 뭐예요 이이화 선생님 작년에 돌아가셨죠 동학의 역사적 연구에 일평생을 바치신 민중사학자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해월 최시형을 너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본인이 해월 최시형하고 좀 비슷해졌다 할 정도로 해월 최시형을 연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도망자라는 영화 있죠 도망자 더 퍼지티브 하는 그 있잖아 그 사람은 여러분 해월 최시형에 비하면 도망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기껏 도망쳐봐야 2년 도망친 건데 뭐 말도 안 여러분 해월 최시형이 도망친 그거는요 여러분 인고의 세월도 이런 인고의 세월이 없습니다 고비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이 돌아가시는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 줄이 하나 이렇게 있고 어떻게 돼 이거를 세워놨다가 이거를 판사를 탁 치우면 어떻게 떨어져서 돌아가셔야죠 요 앞에 서있는 요 새놈 누구요 요거 일본놈들이죠 그죠 일본놈들이 여기는요 조선 관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여기에 망나니 하고 있던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어 그죠 교수형 이쪽은요 참수형이 되겠습니다 제발 멀리 도망가거라 자 여기 진정한 민중의 지도자라는 부재를 붙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즉 사농공상 이라고 했을 때 아시겠어요 농공상을 우선했던 왜 우리가 전체 백성의 8%밖에 안 되는 양반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세 있는 양반과 돈 있는 돈 많은 재벌 상인들의 그 개돼지 벌레로 살아야 하는가 92%를 위한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러다 보니 그러면 92%의 종교가 필요한데 92%의 종교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아시겠습니까 페미니스트 운동하다가 보수 세력의 정치에게로 가듯이 왜 여러분 저기 뭐야 이렇게 배신하나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돈 돈 그쪽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월급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되죠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 수원 최재우 뭐야 전답을 다 판 거는 기본이고요 자기 집에 있던 노비들을 해방한 것도 기본이고요 자기 집에 여종 두 명을 자기 아들 두 명 하고 혼인을 시켜서 며느리로 맞습니다 이제 모두가 하늘림이니 신분제라는 것은 필요 없다 몸소 실천하는 것 해월 최시형 여러분 최경상이라는 이분은 경주 최씨이긴 한데 여러분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 백정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가장 하층민이야 백정이에요 백정 여러분 여기는요 손병희 손병희 3대 교조죠 손병희가 뭐야 덩치가 크죠 여러분 해월 최시형이 35년간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의암 손병희가 6년차 때부터 합류해가지고 업고 다녀서 수행비서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야 천하장사 출신이에요 천하장사 출신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방아전의 아주 몰락한 지방아전의 후손입니다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기독교를 그 뭐야 만들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빛으로 누구를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구를 쏘아 맞춰가지고 말해서 떨어뜨렸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그죠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을 떨어뜨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도 할 줄 몰랐고 헤브루 히라버도 할 줄 몰랐고 아라머라고 하는 지금은 있지도 않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어떤 방언을 사용하던 아라머를 썼다는 이거는 진짜 무슨 천민 중에서도 그런 천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천민이 뭐야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죠 여러분 어떤 어린이를 말구유에서 기생충이 얼마나 많은데 천하의 천민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세계를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그래 거기에 기독교의 위대성이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문맹이고 자기 수제자라 해봐야 그 베드로가 여러분 그 뭐야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던지가 물고기 잡던 어부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지성인이고 모든 걸 다 아는 만물박사고 로마 시민권자고 당시 로마에서 가장 학물이 발달했던 지금도 있는 뭐야 타르수스 산맥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르소 사람이고 그죠 최고의 사제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서울대 교수도 한 노벨문학사 좀 받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이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명령을 받아 그때 한 번 팍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그 성경에 나오잖아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로 너무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바 이 가시를 제발 없애달라고 죽게 세 번이나 간절히 그걸 믿게 된 다음에 이제 내가 믿으면 이 병을 고치겠지 해서 세 번이나 간절히 간구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너의 그 사단의 가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완전하여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없애주겠다가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죽게가 아니고 뭐야 돈 없이 가난한 거기에 냈듯이 그것 때문에 온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여러분 모르겠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네가 그 사단의 가시 소위 요즘 의학자들이 보면 류머티즘 일 것이다 무릎에 아니면 눈에 지독한 안질 일 것이다 아니면 허리병이 심했을 것이다 이 셋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 네가 그것마저 없으면 스스로 너무 자고 하고 자만 할까봐 내가 그 약한 부분을 넣어놓았으니 약한 부분에서 드게 돼 그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증거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깨달아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전도자들 그 신도자한테 가서 신세를 지지 않고 여러분 드게 돼 여기 여기 보세요 텐트를 만들어요 텐트 천막을 만들어줍니다 그 구도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 텐트 메이커 에반게리온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텐트를 만들어주는 전도자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돼 내를 먹여 살리라고 하지 않아 스스로 가난함을 선택해서 어떻게 돼 오히려 그 사람에게 텐트를 만들어주고 옵니다 따라서 수원 최재우 하에서 해월 최신형으로 넘어갈 때 나는 원래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요 따라서 전국을 도망을 댕길 때에 뭘 해주고 다닌다 멍석 나는 원래 백정이다 새끼를 가져오라 새끼 강아지 새끼 말아 그래서 멍석 그래서 어떻게 돼 카펫 메이킹 그리고 슈우 메이킹 슈우즈 메이킹 집신과 멍석을 삼아주고 다닌 35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대 교조잖아요 그죠 사도바울도 2대 교조죠 텐트 메이킹 카펫 메이킹 슈즈 메이킹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닌 35년 그리고 의암 손병이 뭐야 그거를 이렇게 지게에 해월선생을 짊어지고 이렇게 다닌 35년 35년 정확하게 말하면 29년 이 되겠네요 예 그만입니다 자 요 도망다니는 이야기에 대해 요기 보세요 텐트 메이커 스쿨 돼 있죠 요 요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게요 기독교 믿는 분들에게 잠깐만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드리면 요렇게 말합니다 뭐야 자비량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자비량 선교 스스로 돈을 벌어서 다니는 선교 1인 선교 이 말이에요 요 지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잠깐 5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